처리 드가자 용돈좀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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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Q. 했으면 사기캐었을득 헉 컴소서 허접이었네 몽디든남자 헐 라가블린이었던것 슬라임이었던것 이러다 아이언클레드였던것된다 와 샌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황 유황 그림 스톤 폼 오졌다 장화님 믿고 있었다구요 칙쇼 칙 칙 칙쇼 칙쇼 우션 먹었으면 백인 했을거 같은데 좀 아깝네 칙쇼 뭐어 검 뭐야 보셔야지 올까 어 버튼 자의 돌 적들 개쎄지 미전 와아 하하핳 씨 와아 이 개미냐 이거 에이씨 키우기 게임인가 에이씨 키우기 게임인가 오와아 놀라움의 연속 놀라움의 연속 오와아 개어썸 바네 이거 쓸더스 야생인가요 너무 어썸한데 에이씨 키우기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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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하하하하 난기 에임버 에임버 저금통 병법서 병법서 발동 안될거같은데 아힘인 득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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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사신 사신 좀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호호호호호 의지같은 것만 나왔네 쓰레기 이벤트 쓰레기 이벤트 진짜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그 이딴걸 7턴이면 둘 중에 하나는 죽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까지 타락 아 미친 왜 갑자기 까지 타락되네 흥미진진한데 이러면 그냥 유황 없애고 싶은데 리스크 만들어서 나 아시 가락뽑기 게임다 보면 왜케화남 왜케화남 전등이당 박제당 전당 현힘중 오 차량님 심판을 내려주세요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손으로 만든 타락. 아 유황 빼만 됨. 아 유황 빽센데. 많이 빽센데. 이럴거면 유황 없는게 맞지. 오 쉣. 바로 반피. 자라가 뭐하니. 뭐하니 진짜 너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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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것도 말이 되고 이기는 것도 말이 된다 이게... 말이 되네 아싸 타락 1턴 근데 이래도 질 수 있음 저도...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겨도 이상할 게 없다 백... 백 딜만 내 분노를 받아라 이거 진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호호 35장에서 타락 뽑기 쉽지 않음 수리검 수리검 약화 수리검 우와오 ㅎㅎ이 씨 아 졸라 무서워 겨우 그까진 팀으로 가미 이제부터 기도타임 학외님 캐리해주세요 청배와 역배에 엇갈린 운명 오 예아 파괴 가야됐따 개방괴 말이 없냐 아직 모른다 아 모른직다 아직 모른다 이제 안다 잘가고 야 이게 이기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오졌다 이야 달력 달력폼 미쳤고 멈춘 시계 스른 아니 심장보다 가지가 센데 왜 얘네는 가지 두고 심장 잡고 있음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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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황 반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